9월의 강가에 나가 강물이 염으로 가는 소리를 듣는 지요. 이 따르는 강물이 앞서가는 강물에게 가만히 등을 토닥이며 빌어주면 앞서가는 강물은 알았다는 듯 한 번 더 몸을 이척이며 불결로 출렁거름을 옮기는 것을. 그때 강두기로 지아비가 끌고 지아비가 미는 손수레가 오모는 인간의 마음을 향해 가는 것을. 그때 9월의 강가에서 생각하였지요. 강물이 저의 길이만 속삭이며 바다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젖은 손이 담으분마다 골고루 숨결을 나누어주는 것을. 그리하여 늘 꽃들이 피어나 가을이 아름다워지고 우리 삶도 가을처럼 익어가는 것을. 그대 사랑이 어찌 우리 둘만의 사랑이겠는지요. 그대가 바라보는 강물이 9월 글판을 금빛으로 만들고 가듯이. 사람이 사는 마을에서 사람과 더불어 몸을 붓며 우리도 모르는 남에게 남겨줄 그 무엇이 뛰어야 하는 것을. 9월이 오면 9월의 강가에 나가 우리가 따뜻한 피로 흐르는 강물이 되어 세상을 적셔야 하는 것을. 성연은 과정입니다. 성연은 과제의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